한국국토정보공사 저 집의 박생동이 보이네요 응 나무도 되게 어떻게 했을까 관리는 어떻게 하는까 미끈하게 이렇게 하는 거 나무가 이 집의 상징이 아니라 아 전주교처럼 해놨다 유리를 바라죠? 그럴 수 있다 가미를 했잖아 지금 장문에 가미를 했다 집주인은 그래? 낡은? 멀고 다녀네 이런데 욕심이 없는데 안받을 것 같아 모르겠다 왜 이런냐 얘네 딱히 안켰거든 그냥 석사하고 그냥 이 직업에 있단 말이야 그뿐이야 이제 월급이 월급인가라 연봉이 기본 15만불로 올라가고 이 학원한테 20만불로 올라가는데 그 공부를 하는게 바쁘지 않아 보이거든 음 여기는 뭐 동화야 뭐야 북극 구경 갈 필요 없겠다 지금 와 여기는 노인들이 가꾸고 이러면 자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말하고서부터 노인인 것 같다 응 그러네 아 네 성공한 노인분들 너인들 스타일 아기기자기하고 아기기자기하고 진짜 나이 때문에 기른들 타는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와 야 얼마나 좋겠나 안전 걱정 없이 야 병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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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입니다 글쎄 병원가 거리 우리랑 비겨네 야 또 비싼게 또 두 마리의 걸길이 또 끌고 왔네 비싼게 없네 여기는 와 뒤마당 암마당 여기가 섬이에요 여기가 섬이에요 여기 너무 산대네 Hello You're so cute Hell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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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a good weekend 너무 귀엽다 너무 무거웠어 그리고 살이 너무 쎘다 거의 움직였어 안 그래도 다리 짧아줄게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ㅎㅎ 거울에 너는 진짜 잘 FREAK 그래서 I'm sorry I can't battle you here.